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이경준입니다. 기온이 점차 회복되면서 내일은 예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 아침 출근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기온은 오르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약 5km 상공 일기도에 수증기 위성 영상을 겹친 자료를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의 기압골, 이 기압골의 앞쪽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높은 구름대가 발달해 오늘 오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났는데요. 내일은 중국 중부에 보이는 약한 기압골의 앞쪽에서 발달하는 높은 구름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 구름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두 구름대 모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기 상층에서 따뜻한 남쪽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상은 어떨까요? 내일 예상되는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과 동해상에 고기압이 자리잡겠는데요. 그동안 북쪽에서 우리나라에 불어왔던 차고 건조한 바람 대신 고기압 주변의 시계방향의 흐름을 따라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1도에서 2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른 가운데 한파특보가 해제되거나 경부에서 주의보로 바뀐 지역들이 있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남아있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하얀색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여전히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낮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남부지방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영상 10도를 넘어선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영하권, 낮 기온은 영상권을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검은색을 보이는 것처럼 15도 이상으로 크겠는데요.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서울을 포함한 일부 경기 내륙, 충북과 전남 동부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산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계속해서 불조심 당부드리고요. 실내에서도 난방이 있으신다면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조하셔서 내일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